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같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실전모의고사, 우리 듣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문제는 먼저 다 풀어 보셨지요? 좋습니다. 자, 저는요, 중급 유형 먼저 풀어 본 후에 또 나중에 고급 유형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고급 문제들을 풀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중에서 뽑아서 좀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시험에 이렇게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문제가 나오지요.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림을 먼저 확인한 후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 좋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요. 여러분,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번, 2번, 3번은 모두 집 안에 아마 거실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또 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4번은 남자는 아마 밖에 나가요.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자는 휴대전화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는 들으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장소가 조금 다른 한 가지가 답이 아닐 퍼센트가 좀 높은 느낌이 있지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모두 다 휴대전화와 관계있는 대화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쵸?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아마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4번도 한 100%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들어 보겠습니다. 2번. 지금 나가야 하는데 제 휴대폰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 소파 위에 있었네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밖에 나올 때 아마 밖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한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남자는 나갔어요는 아니고 이제 나가야 해요예요. 그리고 휴대전화가 없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제가 전화해 볼게요 말했으니까 여기에서 남자가 전화하고 있는 2번은 아니요. 그쵸? 네, 아니요. 그리고 제가 전화해 볼게요 여자가 말했지요. 그래서 역시 4번도 아니요 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 것 같은데요. 답 찾았지요? 자, 다시 들어 볼게요. 2번. 지금 나가야 하는데 제 휴대폰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 소파 위에 있었네요. 고마워요. 네, 어렵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휴대전화 전화했어요. 누가요? 여자가 전화했어요. 자, 여자가 전화하고 있는 1번 아니면 3번인 것 같은데요.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가 아니고 휴대전화 어디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소파 의자, 소파 위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나오는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네, 쉽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요.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대화가 나오고요. 대화의 마지막 쯤을 조금 더 잘 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듣기 전에 1, 2, 3, 4 먼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만나요. 2번, 고향이 멀어서 명절마다 힘들겠어요. 3번, 저는 내일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자, 4번, 부러워요. 저는 추석에 혼자 집에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절 이야기, 추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추석과 관계 있는 대화가 나올 것 같지요? 그리고 뭐 같이 만나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또 모임과 관계 있는 대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5번,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갈 거예요? 아니요. 올해 추석에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즐겁잖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답 찾았어요? 네, 추석에 고향에 갈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국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에는요. 고향 집에 가서 즐겁게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달, 달 괜찮죠? 달 보면서 밤에 올해는 한국어 능력시험 꼭 잘 보면 좋겠어요. 취직하면 좋겠어요. 이런 자기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가족도 만나고 즐겁게 노는 이런 시간입니다. 자, 지금 대화에서도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뭐 즐거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5번,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갈 거예요? 아니요. 올해 추석에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즐겁잖아요. 자, 추석에 고향에 갈 거예요. 아니요. 올해 추석에는. 여러분, 올해 괜찮지요? 네, 지금 있는, 뭐 지금이 2016년이면 올해는 2016년 이렇게 되겠지요. 자, 2017년이면 올해는 2017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가 2017년입니다. 2016년은 작년. 작년 되겠죠?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되는 말들도 알고 있지요, 여러분? 자, 올해는 가족들과 뭘 해요? 제주도 여행할 거예요. 음, 언제는? 이런 추석, 설날 이런 날을 한국어로 명절이라고 하지요.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어때요? 즐거워요. 그렇죠? 내 말 맞죠? 즐겁잖아요. 너도 알고 있잖아요. 네, 잔아요입니다. 잔아요는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서 말할 때, 그래서 보통은 뭐 이유를 말할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은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때 말할 수 있고요. 또는 그냥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알고 있지만, 지금 잠깐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럴 때 확인하면서 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잔아요는요. 자,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즐거워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할 말은 뭐가 좋아요? 고향이 멀어요. 이런 이야기 없었고요. 내일 만나요. 약속 이야기 사실 없었지요. 네, 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대답은요. 아, 부럽네요. 저는 추석에 혼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어울리는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질 수 있는 말은 마지막에 나오는 말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